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쪽도 방배동 쪽도 고급 빌라촌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예전에 고급 빌라촌이 형성됐기 때문에 무슨 그런 커뮤니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곳도 100평 넘는 빌라들이 있는 곳입니다. 일단 내방역에서 7, 8분 거리에 있죠. 방배동. 방배동도 조금 이렇게 고급 지역이 몰려있는 곳이 있고요. 조금 아닌 곳이 있는데 이곳은 고급 주택가가 몰려있는 곳이고요. 강남에 일단 이곳에서 서리풀 터널까지 쭉 삼성동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바로 직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어디든지 가능하고요. 우선 학군 따라서 오실 분도 실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쓰리 룸이라 실평수가 한 23, 2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고요. 그래서 대학도 있고 법조타운도 일자리, 교육, 교통, 삼박자가 다 맞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교통도 지금 지하철 제가 더블역세권, 트리플역세권 이런 걸 다 표시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접근성이 10분, 20분 되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자연 인프라까지도 바로 한강공원도 가깝고 현충공원이라든지 매봉재산. 우선 중요한 건 예술의 전당이죠.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 이 예술 그게 또 이제 이 서리플공원 쪽으로 여기 개발지로 또 옵니다. 문화예술센터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은 더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일자리도 직주 근접지로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지, 일자리 많이 모인 곳, 교통, 생활 인프라 모든 게 갖춰진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술의 전당이나 법조타운이 몰려있는 곳, 이런 입지적인 특징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 개발 호재가 궁금해요. 서초구 방배동의 대표적 호재 어떤 걸까요? 이곳 같은 경우는 강남구의 그 개발 호재도 그대로 가져오면서 또 바로 지금 재건축, 서초구의 대표 재건축이죠. 그래서 반포 1단지죠. 그 곳이 반포주공 1단지가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널찍하게 차지하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이렇게 멋있게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가치는 무시 못하죠. 평당가 1억을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쪽에 이 아파트 재건축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15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해서 이쪽에 아파트도 지금 들어오고 15구역 정비구역 지정으로 자꾸 아파트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루어지고요. 앞으로 미래에는 대단지의 건축은 힘들고 나울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내방역, 서리풀 터널 있는 이 지역에 서울 대표 문화예술 거점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예술, 문화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혜택을 충분히 보실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이쪽에 사당복합환승센터가 지하 9층까지 이렇게 썬큰식으로 이 안에 다 거치, 야외로 보이면서 이제 그동안은 지하에 환승센터가 많았는데 이건 지상하고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지하로 이렇게 소통이 편리하고 지상은 친환경적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고 GTX 이용이 가능하죠. 강남은 강남에서는 GTX선 모든 교통은 최고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곳에 어디든지 접근성 좋고 살기 좋고 투자 선호도가 그래서 항상 강남권이 1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투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또 지금 평당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좀 투자의 타이밍이 중요해 보이거든요. 지금 만나본다면 방 3개짜리 주택의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이곳 가격은 이제 뭐 조금 층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7억 7천만 원에서 8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한 4인 가구가 충분히 살 수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게다가 이제 한 23평 정도의 넓게, 실평수가 넓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 4인 가족이 이용 가능하고 또 임대 금액이 요즘 전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전 같으면 1억으로 이 주택을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세가가 6억 8천에서 7억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고 미래의 차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봄에 분양한 주택이 이 다세대 주택이죠. 그런데 그것도 한 24평 정도 되는데 11억 넘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따끈따끈하게는 아니지만 2년 돼서 지금 전세가 바뀌는 곳인데 그만큼 금액은 2년 전 금액이라 굉장히 착한 금액이죠. 그런데 또 월세를 원하시는 분, 이쪽은 월세가 좀 높습니다. 220에서 235천에. 그래서 대출은 40%가 가능합니다. 대출을 3억 1천에서 2천 이용을 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한 4억 정도 이용하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차익도 보실 수 있는 미래의 가치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